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여 친구와 약속 잡기 상황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영어학습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이 영어학습에 뭔가 영향을 준다네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고 그것을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기술이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학생의 오류를 진단하고 수정하거나 혹은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영장문을 번역하는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AI 기술이 영어학습에 적용된 사례를 보니까요.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이나 선호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AI 기술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언어학습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할 수도 있답니다. 또 가이드를 주는 튜터 서비스, 영어학습 Q&A 서비스 이런 것들에게도 이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들 영어학습 챗봇은요. 데이터가 영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했는데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은 이거예요. 친구와 약속을 잡는 상황이에요. 존이라는 친구가 어떤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가 오늘 오후에 쇼핑몰을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친구가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어 대화 문장을 학습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래요. 요 근 글씨들 요게 지금 인텐트 이름인데요. 저희가 별도 인텐트를 만들지 않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웰컴 인텐트가 있었죠. 그 인텐트를 사용하고 그 인텐트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 커스텀이라는 인텐트를 또 그 안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커스텀에 해당되는 내용이 수락인지 거절인지에 따라 답변하는 내용이 또 달라지도록 이렇게 시나리오가 구성됩니다. 이것이 알고리즘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알로그 플로우 상에서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볼게요. 자 구글 크롬 창으로 왔습니다. 저는 다이알로그 플로우 바로 가기를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지난번 수업했던 헬로우 봇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인텐트를 엔드 인텐트, 헬로우 인텐트, 인트로디스 인텐트 만들어서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저희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헬로우 봇 옆에 이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뉴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에이전트 이름을 하나 줄 거예요. 잉글리시 봇 자 그리고는 언어는 그대로 영어로 사용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네 돈이 나왔습니다. 자 기본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폴백 인텐트하고 디폴트 웰컴 인텐트가 나와 있죠. 자 그중에 디폴트 웰컴 인텐트를 들어가 볼게요. 이때 이렇게 사용자가 처음 챗봇과 마주했을 때 예상 요청사항이라는 거죠. 챗봇 창이 열리면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넣게 될 거야. 자 헤이 뭐 헬로우 하이 디얼 헤이 디얼 뭐 이렇게 헬로우 하이 헬로우 뭐 이런 말을 넣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주로 이렇게 하죠. 하이 하이 두잉 뭐 이런 거. 근데 저희는 요 질문을 삭제할 거예요. 다르게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휴지통을 클릭하시고요. 리스폰스 이슈에 애드 리스폰스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제가 미리 메모장에 준비했습니다. 하이 디스 이즈 존. 하우 아 유 도잉 투데이.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할 거예요. 즉 답변이라기보다 대화를 이어가게 할 거예요. 컨트롤 c 하고요. 리스폰스 이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할게요. 요렇게 답변을 하도록 할 거예요. 즉 대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이야기를 하게 할 거예요. 자 항목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답변을 구성을 했고요. 세이브 할게요. 그러면 디폴트 웰컴 인텐트의 내용이 구성됐는데요. 이것을다가 안으로 대화를 연결하게 하기 위해 잠시 뒤로 간 다음에 디폴트 웰컴 인텐트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애드 팔로우 업 인텐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는 여기에 연결된 대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 커스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 하위 버전으로 커스텀이 나오죠. 요걸 클릭하셔서요. 여기에는요. 뭐라고 할 거냐면 나 존인데 너 오늘 어땠어?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요청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음 I am good.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또 뭐 I am fine. 아니면 그냥 fine. 아니면 그냥 good. 아니면 fantastic. 자 이렇게 요청 사항을 예상해서 넣어봅니다. 그러면 요런 말을 넣었을 때 사람이 요렇게 대답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자 여기 response is it. 또 요렇게 대답할 건데요. 메모장에서 두번째. Good. I a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would you like to join me?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컨트롤 C 해서 돌아와서 여기에 컨트롤 V. 요렇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나랑 오늘 오후에 쇼핑몰 갈래? 이렇게 묻는 대화를 이어가게 할 거예요. 또 save. 자 이때 나랑 쇼핑몰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거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걸 또 구성하러 갈게요. 또 뒤로 갈 거예요. save 했다면 뒤로. 자 여기에서 여기 꺽쇠를 누르시면 커스텀이 하위로 나오죠. 여기에서 그대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add follow up intent를 가가지고요. 이번에는 no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커스텀 밑에 no가 나왔어요. 자 no는 거절한다는 의미의 내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요걸 클릭하시고요. 자 거절한다는 의미로는 뭐 sorry I am busy today 뭐 이런 말 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몇 개만 더 써볼게요. sorry but I have 자 다른 계획이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I am busy today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면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은 자 리스폰스에 와서 add response에 오 괜찮아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자 뭐 이런 말로 거절에 대한 대답을 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메모장을 불러서 노 프로블럼 요렇게 여기다 또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거절했을 때의 답변을 또 넣고 세이브 자 그럼 하나 남았죠? 만약에 수락했을 때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냐 자 요것도 뒤로 갑니다. 자 요기 꺽쇠 다시 누르면 커스텀에 또 꺽쇠를 누르면 자 요건 거절이었죠. 그러면 여기 밑에 수락에 대한 걸 또 하이들 항목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노를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커스텀에 가서 add follow up intent를 또 클릭하셔서 yes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수락에 해당됐을 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데 자 yes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런 말로 수락을 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추가적인 수락 cool 이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sure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yes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말들로 사용자가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또 하나 있네요. sounds great 자 요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락을 했으니까 이제 약속 장소나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ool I will meet you at rainbow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것도 카피할게요. 자 요거 2시에 레인보우 쇼핑몰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V 자 요렇게 하고 또 세이브 벌써 저희는 대화의 흐름을 다 완성했어요. 처음에는 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뭐 괜찮아 나 오늘 잘 지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나 올 오후에 같이 쇼핑몰 갈 수 있냐고 물어서 그거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에 대한 것까지 이게 대화의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실행해 볼까요. 자 인티그레이션스 요거 클릭하셔서 자 웹 데모 들어간다 그랬죠. 텍스트 베이스드의 웹 데모 자 그리고는 이네이블을 시키고 주소줄 클릭하면 자 잉글리시봇 체포창이 열리죠. 자 여기다가 먼저 인사를 해볼까요. 자 하이 이렇게 하면 여기도 나 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죠. 하이 디스 이즈 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파인 이렇게 얘기할게요. 파인 그러면 어 굿 I'm going to the 쇼핑몰 이렇게 나 쇼핑몰 갈 건데 이러면서 같이 갈 거냐고 또 묻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수락이냐 거절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자 수락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sure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약속 상소와 시간을 알려주겠죠. call I will meet you at rainbow 쇼핑몰 at 2pm I am then by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거절해 볼게요. 자 거절하면 I am busy today 이렇게 해볼게요. I am busy today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어 그래 괜찮아. 그럼 학교에서 내일 학교에서 보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저희가 만든 잉글리시 봇의 내용이었어요. 즉 흐름대로 예상 내용과 답변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하는 것처럼 음성 봇으로 한번 흉내내보자고요. 자 그러려면 이거 닫고 클로즈하고 자 여기 인티그레이션스 그대로 가고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 밑에 여기에 보면 인티그레이션이 또 있어요. 요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처음 시작이 디폴트 웰컴 인텐트로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누를게요. 저희는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테스트 할 수는 없어요. 조금 호출하는 시간이 걸려요. 구글 어시스턴트 그 상황처럼 만드는 그걸 호출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다릴게요. 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에서 바로 하지 않고요. 제가 디벨롭 해 가서 여기에 이름을 하나 줄 거예요. 그래야 대화를 이어가기가 조금 쉬워요. 코코 라고 줄게요.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주고요. 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로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요. 이거는 호출하는 뭐 그런 이름인데요.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로 갈게요. 아 세이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반드시 수정을 했으면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세이브 됐어요. 테스트로 가서 자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토크 투 코코라는 자 요 버튼을 누르면 들어보세요. 원래 처음 제가 하이 넣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넘어갔어요. 웰컴 인텐트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오늘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임 굿 이라고 해 볼게요. 자 요때 요 마이크를 놓고 아임 굿 네 제가 아 좋아 그랬더니요 어 그렇구나 좋아 나 오늘 오후에 쇼핑몰 갈 건데 나랑 같이 갈래 라고 그 다음 대화를 연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거절을 한번 해 볼게요. sorry but I have another plan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orry but I have another plan No problem. I will see you in class tomorrow then. Bye. 네 제가 발음이 되게 어색한데도 얘는 알아듣네요. 그리고는 어 괜찮아 내일 교실에서 만나 학교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저 이렇게 지금 꼭 구글 어시스턴트 한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한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희는 잉글리시봇 이라고 하는 영어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별도의 인텐트를 만들진 않고 디폴트 웰컴 인텐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항목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커스텀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대답을 이어가게 연속된 대화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런 답변이 나올 때 요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끝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커스텀의 질문이 있다 보니까 그 질문에 긍정이었을 때는 요런 대답이 들어오면 요렇게 대답을 해줘라 라는 거고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이었을 때는 주로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요렇게 대답해 주렴 이라고 하는 구조로 내용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코드를 작성하진 않고요.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흐름만 지금 여러분이 제시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게 다이얼로그 플로어입니다. 자 그리고는 결과가 이런 화면에 실제 체포처럼 나오기도 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처럼 실제 소리로도 이야기를 주고바를 수 있게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이얼로그 플로어에서는요. 연속된 대화구조를 위해 여러 인텐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Add Follow-up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연계 대화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하여 음성으로 대화 안을 수 있는 걸 테스트 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다이얼로그 플로어를 활용하여 주문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